이 아이들은 그 불안하이오 그 집 없고 부모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보통 사회 아이보다 훨씬 더 힘 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. 내 희망은 보통 가정의 아버지 희망과 똑같습니다. 자식들이 먼저 건강하고 아주 재미있게 살고 교육 잘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회에 들어가서 잘 지직하고 잘 사는 것을 바랍니다. 함께 뛰세요. 그러면 신부님하고 뛸 사람 하면 희망자 나오면 같이 뛰고 시합 끝나면 신부님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쳐주고 I believe that for those whom God loves He makes all things work for their good 한글자막 by 한효정